수요일이면 만나는 시간,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입니다. 오늘도 고경대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로 추억여행 떠나볼까요? 오늘은 제주 동쪽 끝으로 가볼 텐데요. 먼저 아버지 사진 보시죠. 해안가 바위인 것 같은데요. 사업바위는 아닐 것 같고요. 보시면 큰 바위가 있고요. 뭔가 하얀 것들이 매달려 있는 것으로 봐서 보통 신당에서 보는 백지, 물색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은 어느 당을 아버지가 찍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컷의 사진은 바닷가에 솟은 큰 바위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툭툭 파노라마처럼 찍으셨는데요. 이곳을 알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보이실 거예요. 왼쪽 사진에는 우도, 오른쪽 사진에는 성산일출봉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제주도 동쪽 끝자락 바닷가에 모신 당 사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진에 따라가기의 미션은 왼쪽의 우도, 오른쪽의 일출봉이 보이는 곳을 찾아라였는데요. 일단 우도가 잘 보이는 구자업 하도리에서 성산일까지 해안도를 따라 걷다 보면 비슷한 풍경이 나오지 않을 건가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해안도로를 그냥 무작정 걸으신 거예요? 하도리 해안이 좀 길죠. 꽤 걸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종달리에서 이 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발품파라서 장소를 찾으신 거잖아요. 한눈에 찾으신 걸 보면 지금 모습도 잘 유지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곳 입구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왼쪽 사진 보시면 우도하고 일출봉이 보이시고요. 이 바위가 이 지경이 물밀대면 바닷물에 둘러싸이고 물이 빠지면 걸어갈 수 있는 작은 당이었어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는 것이 안내판이었는데요. 이 안내판에 보니까 이 바위는 해신로 모시는데 해녀나 어부들이 물질 작업할 때 안전과 풍요를 기원한 곳이다. 이름은 생계납 돈지 땅이고 용왕신 선왕신 그러니까 선박의 수호신을 모신다. 이곳 다이아낭이 신석 신목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요왕맞이 제도 지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소를 찾았으니까 아버지 사전을 따라서 여기 찍어봐야 되겠죠. 그 사진도 보시죠. 지금까지도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해신당이라 그런지 모습이 거의 그대로 잘 유지되고 보존되어 있네요. 그래서 더욱 반가웠는데요. 이 일대가 생계납이라고 부르는 바당이고요. 그래서 생계납에 있는 돈지 땅인 셈인데요. 돈지 땅은 주로 해신을 모시는 당이고 이곳 말고도 제주도 여러 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생계납 바닷가는 해초하고 고기들이 풍부하다고 하고요. 제가 아버지 사진에 화각을 맞춰서 찍으려고 하니까 바로 당 앞에 약간 높은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야 같은 화각으로 찍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아버지도 이 큰 바위까지 올라가서 찍었을 것이다 생각되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이래서 찍었을까 하면서 반가워서 찍었을 텐데요. 이 당한의 모습도 재미있었는데요. 그것도 보실까요? 어머 재물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해녀분들이 물질하기 전에 다녀가신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 모습이에요. 네. 해녀 삼촌들이 물질하기 전에 이곳에 들러서 망사리에 요만진 것들 가득 차게 해줘서 기도하고 놓아준 것 같은 재물이었는데요. 이 사진으로 보이는 신석으로 보이는 바위 틈 밑에 나무가 있는데 이건 갯쥐똥 나무고요. 옛날에는 이 낭에 물색이나 천 원짜리 지폐도 묶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보신 대로 색돈 청끈이 좀 묶여 있더라고요. 그 아래로 동글동글한 몽돌을 쌓아서 탁자로 올려놨고 거위에 사탕 봉지 과자도 넣어있고요. 또 조화도 갖다 놨더라고요. 향 피우는 향로도 아직도 있고요. 아버지의 사진 하나 더 보실까요? 이 큰 바위가 뭘로 보이시나요? 핏보기에 약간 동물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큰 호랑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천을 좀 올려놨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신석을 보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짐승이 울부짖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꼭 할머니가 아이들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아버지도 이 신석 모양이 어떤 현상을 연상케 한다고 보시고 이렇게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의 신석이 보시기에 정말 특별하고 뭔가 영엄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 영엄한 느낌 때문에 얘부터 이렇게 해신당을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엄한 모습이 지금 잘 유지가 돼 있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한데요. 한번 보시죠. 딱 보시기에 변한 거 없어 보이죠? 거의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생계납 돈짓당 바위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 생계납 돈짓당은 종달리 할망들이 첫 물질에서 마지막 물질까지 함께한 마음의 고향이다. 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풀어 말씀하셨는데 이곳 종달리 소녀들은 14살에 첫 물질을 하고 이곳에서 하고 18살이면 상군 해녀가 되고 시집가서 애 낳고 멀리 블라디보스토까지 출가한 물질을 떠나기도 했고 먼 바다에 떠났던 해녀가 집에 돌아와서 나이가 들면 이곳 할망 바당에서 굽은 허리로 물질로 했다. 그렇게 보면 이 생계납 돈짓당은 종달리 할망들의 마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완전 동의가 되더라고요. 14살 첫 물질서부터 할망 바당 물질까지 이 생계납 돈짓당이 지켜주셨다는 말씀이겠죠. 제가 또 이곳을 찾았을 때 마침 바로 옆바당에서 해녀 삼촌들이 성계잡이 물질도 한창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생계납 돈짓당이 바당을 둘러보면서 해녀 삼촌들을 지켜주는 것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사실 생계를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고 고마운 것들을 많이 주는 바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목숨이 위험하기도 한 그런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 이 위험이 도사르는 물질에서 이 해신당이라는 존재가 또 해녀들에게 안정과 또 한편으로는 위안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진도 함께 볼게요. 이 사진 보시면 저기 우도 보이시죠? 저기 멀리. 이 우도가 또 장소를 찾는데 큰 단서가 됐는데요. 바로 밑에 그 밭이 보이는데 그게 조금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다보면서 밭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우도 쪽을 내려다보고 어느 오름 위에서 찍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이곳에 있는 지니봉에서 찍었을까 해서 지니봉에 올라가 왔습니다. 그 사진도 보실까요? 어떤가요? 비슷해 보이나요? 나무가 있어서. 그러게요. 그런데 멀리 이제 우도를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멀리 우도가 보이긴 하지만요. 아래에 포구가 살짝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사진에. 그거는 아버지 사진은 없었어요. 그러네요. 분명 왼쪽 아버지 사진에는 어느 오름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찍었지만 지니봉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뤘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서 찍었을까 하고 이제 이 지경에 항공사진 지도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항공사진 자료까지 한번 찾아보셨군요. 사진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눌게요. 오른쪽 항공사진 보고 단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표시한 걸 보시면 왼쪽에 지니봉이 써 있고요. 또 시흥초교, 송남포교 이렇게 표시한 게 보이실 텐데 그 가운데 바다가 머리밭이 조개하시고요. 또 이렇게 빨간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 화각을 표시해 보니까 아버지 사진은 시흥초교에서 송남포교의 화각으로 우도를 바라보고 찍은 것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두산봉인데요. 그래서 두산봉을 향해서 가봤습니다. 그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오, 화각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두산봉에서 찍은 시흥리의 모습이었군요. 작가님께서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고생 끝에 따라하기를 이루었습니다. 두산봉 올라가서 멀리 우도하고 송남포구를 바라보니까 아버지 사진 화가가 같았는데요. 이곳은 시흥리였고요. 50년이 지났는데 밭담은 거의 그대로였고요. 이곳에 조개가 많이 나왔다는데 그쪽 조관대는 또 다 육지가 되어있더라고요. 집 모양이 또 변한 게 있는데 더 어떻게 변했는지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았어요. 네. 오늘 생겨납 돈짓당의 사진들 그리고 우도가 보이는 그 모습들까지 사진들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